매일 따뜻한 꿀물을 한 잔 마시는 것은 아무런 돈도 들지 않지만 많은 도움이 된다. 이 방법은 오래 이어져온 만큼 효능도 있는 천연 치료제 중 하나이다. 아침의 일, 원하면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으며 모든 것을 서둘러야 한다.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몸이 요구하는 어떤 준비도 마치지 못하고 집을 뒤쳐나가기 바쁘다. 매일 아침을 따뜻한 꿀물 한 잔으로 시작하면 여러 가지 이점을 챙길 수 있다. 게다가 균형 잡힌 영양가 넘치는 아침 식사와 함께 한다면 집을 나서면서 더 많은 에너지와 더욱 강하고 저항력이 높아진 면역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꿀물을 마셔야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따뜻한 꿀물을 마셔야 하는 5가지 이유 1. 살 빼는데 도움이 된다 알다시피 고랭 설탕의 대체품이다. 아미노산, 비타민 및 미네랄이 풍부하다. 의심할 바 없이 꿀은 식단을 풍부하게 해주며 살을 찌게 하는 열량의 섭취를 줄이는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뜻한 꿀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살을 빠지도록 돕는 기본 기능을 크게 개선한다. 신체 시스템을 깨끗하게 해준다. 배가 부르게 한다. 소화를 도와주고 변비를 예방한다. 더욱 활동적일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대의 신 건강한 방법으로 살을 빼고 싶다면 약간의 계피를 뿌린 따뜻한 꿀물 한 잔을 마셔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씩 마시자. 이렇게 함으로써 신진대사가 좀 더 빨라진다. 2. 소화 기능을 개선한다. 아침에 공복에 따뜻한 꿀물을 마시는 것은 매우 권장된다. 몸의 소화액들이 꿀과 그 효소들의 천연 구성 요소들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때이다. 뜨거운 물은 장내에 붙어있는 독소들을 느슨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 모든 노폐물을 청소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나중에 이런 깨끗해진 장과 보호를 받는 위장 덕분에 음식을 더 잘 소화할 수 있으며 또한 영양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또한 꿀은 천연 항생제라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된다. 이 꿀물은 위장에 감염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에 더항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면역 시스템을 자극한다. 또한 뜻한 꿀물 천연 치료법은 매일 꾸준하게 복용했을 때에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사실은 기억해두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시스템이 이 놀라운 비타민, 무기질, 암이, 노산의 공급으로 천천히 강해지는 단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방법들은 우리의 방호체계를 강화해주고 주위 병균들을 퇴치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천연 치료법은 또한 체내의 균형을 유지하는 내부 조절자로 작용한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 된다. 2. 효능의 한 가지 예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코르티솔의 수치 조절이다. 매일 꾸준히 따뜻한 꿀물을 마실만한 가치가 있다. 4. 알레르기의 영향을 줄여준다 꿀이 알레르기를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을 것이다. 꿀은 기침, 목의 건조함, 천식, 긴장감과 같은 증상들을 줄여줄 것이다. 또한 꿀은 신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항해서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다. 5. 따뜻한 레몬 꿀물은 몸을 해독한다. 정화 치료제는 매우 유행을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치료제도 약간의 꿀과 레몬 반개의 즙을 넣은 따뜻한 물만큼 쉽게 준비하고 효과가 있게 어렵다는 4. 실을 장담할 수 있다. 레몬즙을 넣으면 간 기능을 최적화함으로써 몸의 정화 기능을 돕는다. 레몬과 꿀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마시면 소변 활동을 돕고 요로에 건강해도 좋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따뜻한 레몬 꿀물을 만들 때 유의할 점. 3살 이하의 어린이들에게는 꿀을 먹이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 레몬 꿀물로 끼니를 대체해서는 안되며 이것을 아침 식사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 치료제를 마시고 20분 후에 보통해야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물이 끓을 때는 꿀을 넣지 말아야 하는데 꿀의 화학적 구성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물의 온도는 뜨겁지 않고 미지근해야 한다. 언제나 순수한 유기농 꿀을 사용한다. 만약 슈퍼마켓에서 꿀을 샀다면 건강에 좋지 않은 설탕으로 변화되었을 수도 있다. ством이 이하의 어린이들에게는 기억이 필요할까. 물의 온도는 운명한다는 것이 좋다.